안녕하세요. 룸 어쿠스틱 튜닝 전문 브랜드 어쿠스틱 퓨저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에 마련된 홈 스튜디오 룸 어쿠스틱 튜닝 시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룸 튜닝을 진행할 공간은 서울 연남동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홈 스튜디오로 가로 2.8m, 세로 5.9m, 높이 2.2m이며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안쪽으로 기억자 형태의 돌출된 벽면이 있는 공간입니다. 믹싱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스피커는 B사의 Footprint1 제품입니다. 룸 튜닝 진행 시에 콘솔데스크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청취 위치 전면에 스탠드를 사용하여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방음 설비나 방음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A사의 얇은 흡음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천장은 모두 콘크리트의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바닥은 장판으로 마감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양 벽면을 오가며 반사되는 중고역의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플러터 에코로 인한 낮은 명료도와 울림, 코너에서 뭉쳐져 발생하는 저음의 울림으로 인한 붐잉 현상 등 단단한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튜닝 전 측정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 대역에서 5에서 10dB 사이의 낮은 명료도와 심각하게 긴 잔향시간과 대역 간 무너진 밸런스, 그리고 심한 공진과 엄청나게 느린 감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깔끔한 모니터링 스튜디오로 개선하기 위해 룸 어쿠스틱 튜닝을 진행합니다. 시공을 마친 후 측정을 통해 공간 내 음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료도 데이터입니다. 붉은색이 튜닝 전, 파란색이 튜닝 후, 초록색이 EQ보정 후의 데이터입니다. 튜닝 전 중저역은 5dB 이하, 중고역은 10dB 이하의 낮은 명료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으로 인해 반사함이 전혀 투과되지 않고 공간 내에 길게 남아 직접음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튜닝 후 일부 대역을 제외한 거의 전 구간의 명료도가 20dB 이상으로 높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15dB 사이로 나타나는 부분은 EQ보정을 통해 개선하여 전 대역의 명료도가 20dB 이상의 준수한 결과로 개선되었으며, 대역 간 명료도의 편차도 확연히 줄어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향시간 데이터입니다. 최근 시공했던 공간들 중 가장 길고 대역 간 밸런스가 심하게 무너진 데이터로 튜닝 전 전반적인 잔향시간이 0.6초 이상으로 나타나며, 일부 구간에서는 1.4초를 넘어가는 심하게 긴 잔향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링 스튜디오 공간에서 잔향시간은 0.2에서 0.3초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튜닝 후 거의 대부분 대역의 잔향시간이 0.2초 내외의 준수한 결과로 개선되었습니다. 70Hz 이하 저역에서 살짝 높게 나타나는 잔향시간은 EQ보정을 통해 개선하여, 전 대역에서 0.2초 내외의 짧고 준수한 잔향시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디케이 데이터입니다. 튜닝 전 1kHz 이하 대역에서 심하게 뭉친 공진이 나타나며, 1kHz 이상 고역에서도 좁게 뭉쳐진 그래프를 통해 상당히 느린 감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소리의 에너지가 콘크리트 벽면과 공간 내 코너에서 뭉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튜닝 후 곳곳에 뭉쳐있던 공진들이 해소되었으며, 대역별로 빠르고 고른 감세로 개선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EQ보정을 통해 저역대에서 더욱 평탄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역별 감세도 더 고르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튜닝 전 후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음악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들어보시면 더욱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튜닝에 사용된 튜닝재들을 도면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추위치 전면 코너에는 3면이 만나는 코너에서 뭉치는 저음을 흡음하기 위해 T-Trap M을 2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T-Trap M은 전면에 멘브레인 판막을 설치하여 T-Trap보다 더 낮은 저역까지 흡음이 가능하며 삼각형 디자인으로 코너에 밀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베이스트랩입니다. 전면벽에 설치된 AT250B는 전대역을 흡음할 수 있는 베이스트랩으로 스피커 뒷벽 반사음을 효과적으로 흡음하여 공간 내의 잔향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2단으로 촘촘하게 배치하여 뒷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양측벽 일자 반사음 지점에 설치된 AT150B 슬릿 타입 제품은 전대역을 흡음하면서 전면 슬릿을 통해 고음을 적절히 분산하여 공간이 너무 대대해지지 않게 조절이 가능한 튜닝재입니다. 양측벽에 벽면이 모두 가려지도록 설치하여 대칭된 콘크리트 벽면에서 발생하는 플러터의 코를 흡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청취 위치 뒷벽 코너면에 AT250B를 설치하여 뒷벽 반사음을 흡음하여 공간 내의 잔향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천장 1차 반사음 지점에는 전면 슬릿을 제거하고 아트보드를 부착하여 흡음률을 높인 R-TRAP을 설치하여 천장 반사음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본형 R-TRAP은 흡음과 분산이 동시에 가능한 튜닝재이지만 이렇게 전면을 아트보드로 변경할 경우 흡음률이 더 높아져 공간 내의 잔향시간을 더욱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체로 이루어진 공간의 경우 적절한 흡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음과 공진으로 인한 울림으로 인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체로 이루어진 공간의 경우 적절한 흡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음과 공진으로 인한 울림으로 인해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룸 튜닝을 진행한 공간은 공간의 크기 대비 적절한 양의 흡음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더해 어쿠스틱 퓨저만의 장점인 파인 튜닝을 통해 깔끔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내의 울림이나 공진으로 인한 붐잉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일단 흡음을 시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어쿠스틱 퓨저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실내 음향 문제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더 본격적인 스튜디오 룸 어쿠스틱 튜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룸 어쿠스틱 튜닝 전문 브랜드 어쿠스틱 퓨저였습니다.